아 아 아 아 아깝게 지민아 뭐했냐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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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안 들어가 이야 와 야 감독이다 친구야 대단한 친구이다 생각보다 근데 좀 무서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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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어요 네? 뭐라고요? 집에 있는 벌레 잡았어요? 어 집이야 잡아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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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레 진짜 혐오야 혐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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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멋있잖아 하하하하 밥 먹뻤어 진짜로 너한테 사랑을 빠질뻤했어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김민아 밥 안 먹을래? 네 밥 안 먹을래? 떡볶이 있는데 오늘 가 지금 다 먹고 있어 가자 이 상태로 가면 되잖아 자연인이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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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리를 이 감성 없는 놈 resistance 안녕하세요. 여기가 족욕하는 곳이라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거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주셔야 됩니다. 이런걸 찍어 줘야지 작품이 되는 거에요. 지민씨. 알았어요. 진짜 팬들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저거 뭐지 자, 내가 광주 F.C 한 번 해 볼게 저는 부산으로 할게요 처음으로 나실게요 집이나 집중하자 1대0이다 두 사람 죽지 않아 사랑해요 부산 집이나 크로스 야오 이역하니 아버지 몹시 우리는 마침내 해냈어 조심해야 팔조심 하시고요 자 올라옵니다 가요? 오케이 오케이 말이 다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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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와 문 열려있다 문 열려있어요 들어오라고 으악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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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었어 왜 들었어 아 형 으악 야 이 야 이 야 야 이 야 야 야 이거 아니지 야 야 이거 아니지 야 이 호석이 형이 올 때는 온몸으로 울어야 돼 보통 막 얼굴만 열어자 이 형은 으악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 율라야 내가 안아줄게 그럼 이렇게만 했어 4레냐 그냥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때요? 페더라같아 더워 더워 야 그냥 더워? 하는 거야 그냥 더워 지민이 맛있겠네. 지민이 한 개만 받아놓을게요. 많이 받을다 받을게요. 형 저기 올라가면 한 잔 채워줍니까? 찍어. 오케이. 다 식사. 오케이, 지민아 가자. 일단 찍었어. 너무 빨리 찍은 것 같은데? 더 안 끊겨요? 몰라 뭐 그렇다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형님 이건 너무하다 이거. 카메라가 안 돼, 얼굴이. 지민이 다리 주물러주면 잡니다. 내가 지민이 재현은 방법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건 호석이 형도 당장 주면 잡니다. 야! 너는 왜 너무 좋아? 아, 웃음이 왜 끝이었다고? 아니, 형이 웃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러고. 이거 대사 가는 거부터 끊고. 나 냄새가 낭만해. 뭔가요? 네? 뭐예요? 오! 야, 이거, 야. 잘하셨겠다. 오! 아니, 저게 공개하기가. 아, 형은 이거 공개하기로 했어요. 뭔데, 뭔데? 네,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야, 뭔데? 공개해? 아니, 이게 진짜 공개해. 아니, 이거 공개하지 않아. 아, 생각한 거잖아! 아, 생각해. 안 돼? 빠졌어, 있는데? 만 원에 세 개를 가지고. 야, 지영하네. 아, 공개해주셔야죠, 진짜. 진짜 공개해야 돼요? kee,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인증샷도 찍어주세요 인증샷! 아 왜! 아 왜! 아 왜! 저 멀빛이 진짜 그런가? 아야 멀빛이에요 색깔은 다 청색이야 아... 아... 바지 아니에요 다 펜치 아니니까 재질은 정말 좋고 아... 색깔 색깔 색깔을 좀 그렇게 하네 아 진실 괜찮네 아 진실 아 진실 아 진실 편드도 좀 이겨 아 이거 한 리킹 아니야 한 리킹? 아 아니에요 편드도 좀 이겨도 돼요 누가 생각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왠지 진정히 가실 거 같아 말도 안 돼 소비하는 거 같은데 뭐 할 거 아니야? 그 시스템 한 번 소비용이네 내가 사랑하는 브로우여 브로우는 말인데 아 예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선물을 받으면 꼭 내년에 있을 투어 때 이걸 장착하고 드디어 올라왔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장착하고 올라갈 거 아니야? 아주 아주 좋은 행운을 가져다왔을 때야 키키키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걸레 어? 걸레라고 그러는데? 우리 걸레요? 아 우리 존재 우리 존재를 왜 이렇게 우리 존재 화이팅 이런 게 더운데 아 재밌던데 진짜 어 야 근데 진짜 그래 진짜 야 전래 같잖아 전래 형 형 진짜 그래서 멋있는데